이 봐라, 이 봐라. 노릇노릇 봐라. 지금 좋은데 먹기? 오, 좋아, 좋아. 완전 맛있겠다. 그냥 자르지 말지. 응. 이거는 자르면 안 돼요. 이렇게 그냥 먹으려고 한 번에. 진짜 먹고 싶어요, 뭐. 아... 때리지 마요, 아프잖아요. 지금 먹으면 되는데. 아, 접었다, 접었다. 어우, 접었어. 아? 익었어요? 어, 먹어. 일단 안 된다, 지금. 이리 와봐. 자, 비키세요. 자, 어이, 문빈님 온바지나 가세요. 아, 구매하는 건데 그냥. 왜 이렇게 커졌어요, 이게? 안 잘랐어, 그냥. 이렇게 먹어야지. 뜨겁겠다. 뜨거워, 뜨거워. 뜨겁지? 젓가락 가져올게요, 잠깐만요. 기름 떨어지는 것 봐. 먹기 전에 고기 먼저, 먼저. 고기가 먼저. 이가 이런 맛을 느껴요? 음. 아까. 그... 이 명은. 그... 이 명은. 네 명이. 풍허. 이 명은. 육부비. 와, 이거 좀 미쳤다. 와, 맛있겠다. 아, 배고프다. 간도 너무 잘해서 태어나서 이만한 크기 한 종을 처음 먹어봤어. 그냥 5만 원 먹은 것 같아. 근데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? 진짜로? 더 맛있어. 우와, 잘랐어. 세리 누나가 고기 구는 게 고통이 아니네. 진짜 끝났어, 고기가. 불어예요, 불어예요.